성교 성교 우리들 신앙이 다 명품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기초가 잘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첫 단계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 주제는 성교입니다. 성교라는 말을 들으면 내일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낯설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교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누구나 일상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교는 곧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2편 3절 4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권고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고민을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관질지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being for others라고 하는 거예요. 곧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되고 또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긍류를 베풀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를 만들었던 니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967년도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결핵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앞 침대에서 자던 한 노인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나서 깼답니다. 그리고 건너편을 쳐다봤는데 노인이 뒤척이기만 할 뿐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껴 울다가 잠이 들더랍니다. 이튿날 그 노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침대에 배려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환자들하고 간호사들이 이 노인을 조롱하고 또 비난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럴 때 니콜스가 자기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인을 부축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잠이 깼는데 보니까 머리맡에 누가 갓만 왔는지도 모르지만 따뜻한 차 한장이 보여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나눠주는 쪽보금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먼저 다가와서 그 쪽보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사람을 실천하는 삶이 곧 선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명품신앙의 삶을 살게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